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개인연수생 볼지부 석화 뿌티윤성입니다 그럼 히든 박스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뭐 뭐야 형석화 미역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뭘까 뭐야 왜 이렇게 커 이거 뭐야 어 분리되는데 이거 미역 아니야? 이거 뭐야 날 깨물을 수 없겠어 살아있진 않네 어 뭐야 이거 뭐야 파닥파닥 되는데 아닌가? 이거 미역 냄새 아니야? 어 뭐야 이거 미역 아니야? 뭐야 미석화 다시마 어 오우 어 이거를 박수로 치고 싶은데 미공개 셀카 업데이트 건을 받았네요 어 몇분 넘었습니다 하하 저는 개인연수생 강석화입니다 여러분 저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우리 울림이 윤석이도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뭐야 너 어떻게 알았어? 너 어떻게 알았어? 어? 어? 아 뭐야? 미역이랑 다시마 차 야 야 야 야 어머 야 야 야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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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마 한 번 파라 꺼 있어요 저거 파라 꺼는 논가? 어 안녕히 계세요 하나 아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